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언니, 이래서 나는 소리가 아니었지?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이게 제일 큰 텐트야? 네네! 언니가 한번만 도와주실 거 아니에요? 이너 안쪽이 가장 좋아 이게 왜 되지? 아! 쭉 바깥은 소리네요! 네네! 요즘 너무 큰 텐트 나는 거야! 더 이상 있겠습니다! 그만 사자의 제 내년 다짐이거든요? 아 여기 있어? 마지막 텐트의 마지막으로 바깥을 위해 생각하시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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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앞으로 즐겨 하겠습니다 네 입안 가득 이렇게 꽉 맛있는 걸로 아니 우리 캠핑하면서 맥주 1L는 마시잖아요 언니 1L만 마셔요 제발 1L만 마시라고 두케만 마시라고 사장님 되게 야무지게 묶어주셨어 이렇게 이렇게 절대 내 풀리지 않게 풍푼 저세상 저세상 편안함입니다 양도 겁내봐 너무 좋았어 너무 좋았어 언니 또 언니가 나한테 그때 고추 썰어왔는데 언니가 나한테 요리 잘한다고 했었잖아 빨리 칭찬해줘요 야 야 이거 1등 침부감 아니야 이거 빨리 빨리 줄이 다 똑같아 아이고 춤 났네 이렇게 간격도 일정하고 오 그 맞는가루는 오뎅탕 외에도 그냥 다시다 같은거지 언니 진짜 다 끓여도 돼요 세상 편안하게 하더라 세상 편안하게 해요 아 일반 그냥 오뎅 사가지고? 네 그게 제일 맛있어 아 언니 소주는 진짜 좋아해 우리 화영이가 소주 참 잘 먹는데 이 말 한마디 하지 내가 우리 엄마 천불이라고 아우 야 말도 안되지 그니까 아이폰이 아무리 화질이 좋아도 카메라랑 비교하니까 다르지 아 다르긴 해요 근데 진짜 불편해요 어 나는 솔직히 인정해 잘 먹겠습니다 어우 너무 행복해 올해 첫방어예요 나도 언니 이거 좋아하세요? 완전 좋아해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가져가서 나는 이 여자가 이래서 좋다 나는 이 여자가 이래서 좋다 와 근데 너무 이 두께를 잘 써셨어 사장님이 나도 그만하려고 그치? 너무 얇으면 별로야 응 사장님 어 맞다 언니 이거 나 너무 웃겨 아 이거 1.5리터는 안돼 딱 이것만 돼 그래서 이거 또 뒤집이네 그래서 이거 또 뒤집이네 초장 초장대로 맛있네 그래요? 초장 맛이 맛있어 아 맞아요 언니 초장이 맛있어 밥 비벼먹어도 맛있어 응 끓은겨 응 이정도면 끓은겨 다 됐네 네 약간 친구와요 넣어야돼요? 네 언니가 넣어주세요 만능 또 나를 이렇게 아직 물었어 언니 네 나옵니다 됐어요 이게 맛이 그렇게 진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만능이 많이 안 넣었어요 그 산타클로스 만들더라고 딸기로 아우 저는 안할래요 저는 야 너 이거 더 심한 먹는데 바빠가지고 아트는 언니가 해주시는 걸로 응 언니 청아 갈래요? 응 이것은 이래서 나는 소리가 아니야 언니 근데 진짜 청아는 술 같지 않나요? 달아 어 달아 그래서 먹다보면은 약간 물려서 못먹겠더라고 질리지 느끼해 느끼해 소주 어 느끼해 맞아 근데 언니 이거 청아 드라이 있다면서요 리얼? 어 그거 사고싶었는데 안팔아가지고 갔었어요 어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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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근데 이 어묵이 맛있는데 이 어묵 자체가 응 쫀득쫀득 아 엄청 재밌게 봤어 그게 조회수가 제일 아는데 봤어 아 진짜 왜 엄청 재밌었는데 사실 아는 사람만 웃긴거지 응 소스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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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워 그니까 결혼할 때가 스물 아홉 이었으니까 만약에 그때 내가 넘겼다 그러면 그러면 직장생활하면서 어 뭐 하면서 뭐 하면서 약간 좀 미뤄질 수도 있고 막 이랬을텐데 약간 이제 막바지라는 약간 이런 느낌과 함께 결혼 전도사잖아 내가 그러니까 두 분 되게 잘 살아 근데 그날 내가 분노조절 장애여가지고 영상이 안 나와서 그렇지 악마견이었어 악마견 그 옆에 천사견 하나 있던데 이거 언니 썩었는데요 제가 먹을게요 언니도 썩음 썩음 한가도 먹어봐요 여기를 요만큼만 따져봐봐 따라고? 이렇게 어머 왜? 그럼 이건 어떡해요? 봐봐 이거를 그 다음에 산타를 올려 나오나요? 나오죠 그 다음에 얘를 올려 막을 줄 알았다 끝이에요? 끝이야 원래 사실 눈도 달아야 돼 근데 검은깨가 없잖아 나 없더라고 언니 근데 검은깨 이상하다 딸기에 이상하지 오케이 무슨 말이야 아니면 뭐 초코 뭐 이렇게도 한다고 하던데 맞아 한 번 해볼게요 아니요 여기 죄송해요 본첼룰룰룸인데 너 이거 더 심하잖아 언니 다섯 명으로 그냥 생각합시다 나은 맥주에 두섯 명의 산타와 먹겠어요 잘하네 잘하네 셋 다섯 명의 산타와 먹여 다섯 명의 산타와 먹습니다 이쁘다 내가 만든 인데서 Beau 여긴 고기 아 시원한 이게 다섯 명의 산타 이거 부족해 이거 잘 맞다 이게 다섯 명의 산타 다섯 명의 산타 그일 다섯 명의 산타 이곳은 타임 돼지 고기와 딸기의 콜라보 돼지고기와 딸기의 콜라보 돼지고기와 딸기의 콜라보 자, 언니 오늘 저녁 메뉴는 조장금 네, 제가 조장금입니다 오늘 저녁은 무엇이요? 김치찜과 속밥입니다 아니 그런 엄마의 손맛이 느껴진 장인의 음식을 한단말이오 기다려주십시오 침쿵하오 언니 이거 진짜 맛있잖아요 아래에 무엇하오 우선 조장금은 짠이 필요합니다 얼마 남으셨습니까? 좀 비슷하게 남은 것 같습니다 우리 언니 이제 진짜 유튜버 다 됐는데요 여기에 짠도 있어 많이 발전했지요? 언니는 지금 소름 돋았잖아 여러분 아, 진짜 잘 됐죠? 아, 이제 언니 이거 비꼬고 뜸만 드리면 될 것 같은데 좀 먹어볼까? 아, 뭐야 좋아요 아, 진짜 밥도 잘해 아, 진짜 피곤하네 아, 이거 진짜 소리 질러야 된다 누가 만들었어? 누가 만들었니? 이게 맛없으면 뭐가 맛있어야 되냐고 이게 맛없으면 뭐가 맛있어야 되냐고 어떡해, 어떡해, 어떡해 언니, 고기는 도통 상관없죠? 어, 나 전혀 상관없어 아트아트 언니 왜 안 불러주세요? 오늘 하루종일 불렀던 노래잖아요 문이 열리네요 김치찜 들어줘 좋찬 눈에 나 내 사랑이 걸 저작권 걸리는 거 아니야? 안 걸려, 안 걸려 원곡하고 알 수 없으니까 원곡하고 알 수 없으니까 응, 이렇게는 노래를 못하는데 짠 아! 컷! 노프라드야 조용차 조용차 쨘 쪼 있어, 저기 엉덩이 죄송해요 쨘 형 나 여기다 세팅하니 그지? 하 하 너무 고맙고 자, 그냥 고춧가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러분 이거 너무 예쁘죠? 크리스마스 느낌나죠? 지금 이제 거의 11시 됐거든요. 이제 좀만 더 수다떨고 있다가 잘 거예요. 근데 오늘 날씨가 그렇게 춥지 않아가지고 너무 좋아요. 근데 저는 추위를 그렇게 별로 안 타는 편이고 화염은 추위를 엄청 타는 편이어가지고 어덜어덜 어덜어덜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인사 없이 이따가 얘기하다 잠들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 내일 봐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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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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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아이스크림 만들어 먹으려고 하는데 드시대요? 먹으면 배 아플 것 같은데 어 조작가 거기는 어때? 여기는 완벽합니다 준비됐나? 여기는 물살이 흐르는 모습이 굉장히 고래가 바다를 가볍는 듯한 모습을 연습하게 합니다 그거 참 다행이군 거기는 어떻습니까 선배님? 여기는 아주 엉망일세 뭐랬까? 아니요 괜찮아요 하지만 예쁜 초를 샀으니까요 초를 샀어? 네 언니 너무 맛있겠다 나의 마음을 담은 초예요 I love you 사랑한 분의 이말 밖에는 웬일이야 같이 잡고 하나씩 퍼뜨려 줄까요? 할까요? 언니 근데 폭죽 소리 무서워해요 어 아니요 네 맘 내 맘 왜 이렇게 붙이는 게 힘들다고? 이렇게 살짝 으깨줘야 돼요 언니 언니 2021년도 고생 많으셨고 2022년도에는 더 좋은 일만 있고 우리 22년도에는 백패킹, 부시, 섬 네 차박 어 차박까지 해서 같이 가는 걸로 약속합니다 약속해 줘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어 노노노노노 내 케이프 불타, 불타, 불타 불타오르네 와 이것도 끌었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난 이거 내 건 줄 알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러니까 아니 언니 새해 복은 한 주 더 남았어 맞아 다음 주에 또 가잖아 캠핑 어 또 가야돼 어 전 차박으로 갈 거예요 저도 다음 주 차박입니다 언니가 차박 간다 그래서 차박 갈 걸요 우리가 이렇게 클라스가 다르네요 언니는 젓가락 아니 왜 들어간다고 아니 안 들어가죠 널 보지마 그거 집에 가서 진짜 당장 쓰레기통으로 파묻히게 생겼고 너무 싫어 맞아 걔 혼자만 다녔어 맛있어 아니 오늘은 또 계속 이 노래가 맴도네 뭐? I love you 다 들렀어 어제는 문이 열리네요 다 사랑 노래야 사랑뿐 이렇게 만납시다 여기는 건드리지 말고 무슨 말인지 알죠? 일단 이렇게 만나볼까요? V라인으로 여기를 야 잠깐만 열 수 너무 안 넘었어 안 넘었어 안 넘었어 저희가 저는 잘 모르는데 오늘 뭐 한다고요? 뭐 그 힐리베르그 50주년 시에라 컵을 사야 되거든요 산다고 살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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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링크 줄게 그녀들은 성공할 수 와 근데 진짜 맛있다 와 감독이다 감독 언니 흥분하고 있잖아 아니 딱 새로고침하면 구매하기가 열려있을 거야 뭐야 마음에 급해 죽겠는데 여러분 저희 아까 말했던 거 성공했어요 둘 다 성공했어 와 짱이다 이거를 결제하고 나서 바로 품절 이 페이지를 다시 들어갔을 때 품절이라고 뜨면 행복하지 어 여러분 품절 품절 우리 언니랑 샀어 죽배를 들어라 아 하하하 맛있겠다 다행이야 그러니까 오우 이런 스타일 아니라서 어 둘 다 유튜브여서 다행이야 근데 확실히 통하는 건 있죠 어 그럼 이해해주는 폭도 넓고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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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해야 될 것 같아 음 음 감기찜 난란 말이야 아 이 정도는 초콜릿 맞지 아 아 진짜 지금 집갓이야 그쵸 진짜 무섭고 먹은 거 같아 아 아 진짜 무섭고 먹은 거 같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씨 아 아 오 엄마 아 호 아 그치 트레이트 뜨거운다고 했지요? 야미야미 진짜 든든해 김치찜은 감탄밖에 안 나와 계속 진짜 많죠 다 내꺼야 다 매워놨니 믹스 드실래요 아니면 아메리카노 뭐로 드릴까요? 믹스 어디 믹스 있어요? 어메어메 이거 왜 손이 안 갔는지 아니 내려서 합시다 여러분 이제 저는 잘 쉬다가 집에 갑니다 이번에는 뭔가 수다를 잔뜩 떨고 진짜 즐겁게 보냈는데 촬영분이 너무 짧을 것 같아요 저희가 다음주 차박 영상에서 봐요 여러분 오늘도 시청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메리크리스마스 메리크리스마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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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